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둘 다는 이내었습니다. 여러분, 저의 세계는 이렇게 멋있으세요. 축하드립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결국 축하드려고요. 아예 아닙니다. 가지마. 나이스. 감사합니다. 아예. 와 또 뭐요. 축하해. 축하해.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필 오늘 결혼식이랑 한 팀장 출장이랑 겹치네 필요연도 길어질 것 같은데 그냥 내일 가지 그래 어르신들 검사 결과 보니까 파킨슨 발병 예측자가 있어요 우편물보단 직접 설명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얼른 갔다 올게요 그래야겠네 근데 오늘 신병원 사람들은 다 오나 보네요 글쎄 그렇지 않을까 아휴 원장님 안 오실라나 그 답도 없는 덕질 뭐 좋다고 계속해요 안녕하세요 오늘 결혼식의 사회를 맡은 서강훈이라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식을 진행하기에 앞서 신랑 여정탐군이 하객분들께 꼭 전할 말이 있다고 하여 제가 대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운명적인 DNA 러버를 만나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예전에 누군가가 저에게 그런 말을 했거든요 우연 속에 섬리가 있고 섬리에 작용하는 유전자가 있다고 아니 한 팀장님 저 텔레파시 진짜 가능한 거예요? 아 저는 어떤 우연 속에 섬리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 섬리에 작용하는 유전자가 있지 않을까 연구 중이에요? 그 아무 생각 없이 갔는데 우연히 만나고 그러는 거? 그건 단순한 우연이죠 만나고 싶다 진짜 만나고 싶다 시그널을 보내는 거예요 저랑 성미 씨처럼 하늘이 돕는 DNA 러버들은 언젠가 만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하객 여러분 앞에서 그 결실을 맺으려고 합니다 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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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심한 척 잘 숨겨왔었는데 오예 너 땜에 잠도 못 자고 너 땜에 밤새서 내는데 이제는 솔직히 말해 몰래 꽃길만 걷게 해줄게 늘 너너로 내게 할게